니콘 P900S는 얼굴 인식, 수동 스팟, 수동 표준, 수동 와이드, 피사체 수저, 피사체 검출 AF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AF 모드에는 AF 싱글 AF와 AF 연속 AF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싱글 AF 모드에서 중앙 표준으로 한 뒤에 다양한 주음 영역에서 AF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은 중앙 영역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최대 망원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AF 영역을 수동 와이드로 한 다음에 AF 연속 AF 모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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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F 모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